5월 25일 원포인트 큐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호와의 영이 사올에게서 떠나고 요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올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워낙은데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사올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렘 사람 이세의 아들을 본즈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요하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올이 이에 전령들을 이세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메. 이세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낙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올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올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셨음에 사올이 그를 크게 사랑하며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다 사올이 이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오나근데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올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 즉 사올이 상쾌하여 낳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평강을 선물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단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또 수요일 한 주에 진검다리를 걷는데 수요일 예배 목요심이야 영적 호흡이 가빠지지 않습니까? 이때 기도로 하나님께 깊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요일 아침마다 우리 예배하는 중보팀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교육자들이 오전 10시에 4시에 꾸준히 천번째의 그 성령의 맥을 이어가며 기도하며 중보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함께 이 기도의 골짜기에 오셔서 축복의 호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상멸상 1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에 평강을 선물하는 자 이런 표제인데 평강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올은 왕이지만 왕의 직분에서 평강을 줘야 합니다. 나라를 아주 균형있게 고루고루 탕평책을 써야 합니다. 자 우리 신임 대통령이 벌써 취임한지가 이제 꽤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 대통령에게 뭘 기대합니까? 자 우리 전임 대통령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람이지만 때로는 잘한 것도 있고 뭐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석성이 있습니다. 어느 정권이 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극률 아래에 있는 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마음에 들어도 기도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임금들과 높이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리더의 애가 고통을 주고 분녀를 주고 오늘 모든 사람을 어떤 면에서 보면 갈라치기 정치를 한다면 그것만큼 또 다른 고통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좋은 리더가 하나 되고 평강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야 돼요. 오늘 예수함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아주 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공리적이고 합리적이며 그러면서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안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완전히 떠나버리면 자기의 탐심과 탐욕과 자기의 정략에만 사로잡히면 어두워져서 결국은 큰 고통을 안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기도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주체가 된 사역동사가 되니까 하나님이 악을 부리시고 하나님이 그를 번뇌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는 읽혀지죠. 우리는 읽는 걸 잘 읽어야 합니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있어서 성령을 거두면 당연히 악령이 그를 괴롭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영혼의 마음은 결코 무주공산이 될 수 없어요.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내 마음의 집을 잘 청소하고 귀신을 떠나보내도 비워두기만 하면 일곱 귀신이 더 들어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처음부터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사울은 처음에 참 그 아버지 심부름으로 암나기를 찾아다니다가 사멸선자를 만날 정도로 그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베냐민지파 출신 겸손한 사람 그래서 미스바에서 왕으로 추대되고 그는 암몬을 격퇴하므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길가래서 40세의 나이에 왕으로 추대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성급하게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집행하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잊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경후리 여기는 자 하나님의 제사는 고룩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준비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왕은 통치자지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 왕은 전쟁을 수행하는 피묻은 자입니다. 다위되게도 하나님은 그래서 성전건축을 맡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존전과 속성을 접근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건 무시하죠. 돌이켜보면 깊은 영적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쉽게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죠. 자, 아멀렉을 진멸하려고 했지만 전리품을 그가 일부 챙기죠. 결국 사회는 폐의이 되고 맙니다. 오늘 가장 먼저 일어난 현상이 오늘 14절 현상의 그 폐의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오늘 거꾸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죽는 목숨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악령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조롱하고 짓밟고 길가에 버리운 그야말로 소금이 되고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에 대한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절대성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달성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하고 기도의 고룩한 노동을 쉬지 않아야 돼요. 오늘 기도의 수고를 쉬지 않아야 돼요. 인간의 체제를 바꾸는 과정은 애쓰는 것이 있는 겁니다. 힘쓰고 애써. 힘쓰고 애써. 이게 아고니조마이라는 건 레슬링 하듯이 기도한다 그랬어요. 이 아고비 약복 가까이서 싸우듯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세상은 악령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오늘 16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이 그렇게 되니까 악령이 왕을 번뇌하겠다. 15절에 나오죠? 악령이 그를 번뇌하라는 말은 아주 분여하고 두렵고 아주 갈등하고 평강이 없는 상태. 그랬더니 16절에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 그 왕들이 이제 그 옆에 신하들이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하나님께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다. 아마 더러 이런 뮤직 테라피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수금은 하프와 같은 겁니다. 요즘 가까운 곳이 기타가 아마 제일 가까운 그런 악기가 아닐까도 생각해 보는데 이런 걸 다윗은 몇 줄의 어떤 수금을 놓고 6줄에서 길게는 한 30줄까지 가는 많은 양이 있는 줄이 있어요. 다윗은 아마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잘 만든 수금 탈 리는 없었을 것이고 아마 최소한 6줄, 7줄 정도 되는 거 가지고 화음을 맞춰가면서 노래를 했을 거예요. 그가 눈이 붉고 빼어난 걸 보니 찬송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시편에 그렇게 다윗을 통하여 찬송이 흘러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사람이죠. 그러니 수금을 단순히 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을 초대했는데 나를 위하여 찬타는 사람을 구하라. 드라마죠. 피로를 위해서 구했는데 하나님이 왕을 이을 자가 바로 그 부분에 준비된 사람이었다. 참 이게 하나님께서 정권교체, 세대교체, 리더십 교체 정말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그랬더니 15절에, 18절에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렘 사람 이세의 아들을 본 적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우리가 어떻게 다윗은 구변까지 있었을까. 아침부터 홀로 나가서 양들을 치면서 들판과 맹수와 싸우면서 그는 밤이 해가 질 때 양들을 몰고 집으로 왔는데 언제 누구와 대화를 했을까. 아마 그는 하나님과 대화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의 기도의 이력과 뿌리를 보면 결코 사람과 많은 얘기를 나눈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있게 그는 광야에서 기도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사울이 변화된 다음에 그가 아라비아 사막에 3년 갔을 때 뭐 거기서 전도했겠어요? 거기서 무슨 뭐 회막에 들어가서 뭐 사람들 만나면서 뭐 토론했겠어요?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비밀스러운 바울의 3년. 아라비아 사막이 어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과의 단독자로서의 만나는 시간이 3년이 있었고 그 사회를 위한 준비기견이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가 되기까지 초대의 사막의 교부들은 전부 이집트의 사막의 교부들 또 중동의 사막의 교부들 외롭게 사막에 들어가서 치열하게 더위와 추위와 싸우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악령과 싸우고 성령을 체험하고 이런 분들이 초대의 기독교의 믿음의 소위 교부들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오늘 사울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 데려왔을 때 여기 이제 이세의 아들이 온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 2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셨음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왜? 지금 여기 보니까 사울에게 이세에게 사람을 보내 그 이르되 원하근데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노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 즉 사울이 상쾌하여 낳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다. 절대 필요성에 절대 공급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뗄래야 뗄 수 없고 그 옆에 두면서 그를 계속 함께 있게 만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가 됐기 때문에 영이 떠났다 들어왔다 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들을 이어갈 하나님의 대권을 잡은 자이기 때문에 악령은 그를 알아보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시도하게 돼 있어요. 해로처럼 사울 여러분 오늘 바로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이 양가의 모든 모습들이 사울에게서 막 드러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에게는 지금 절대적인 피로자로 왕궁에 입성하게 되는 극적 반전을 보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는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모릅니다. 내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도 오늘 21세기 현장에서도 재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리고 하나님의 손에 의탁되어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